잠깐 문제 한번 와보세요 지금 앞에 방금 내용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봐봐요 이 문제를 이론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오른 거라고 했는데 아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최장기간은 10년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최장기간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년을 약정했단 말이에요 1년을 약정했는데 갑자기 전세권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년 약정했으면 1년인 거지 왜 2년을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나왔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1년을 먹으니까 약정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최단기간 최소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 전세권의 최소가 몇 년이에요 건물은 1년인데 1년을 약정했으니까 1년인 거지 2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존속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존속중입니다 그럼 기간이 안 끝난 거잖아요 존속중의 전세목적물이 양도가 됐어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신소유자에게 넘어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게 목적물 양도라는 개념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전 소유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전세권 반환 의무를 지냐고 누가 지어야 돼? 신소유자 이 사람이 져야 되지 이 사람이 지는 거지 이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돼 혼자 보면 모르는 거 갖다 놓고 아무거나 그냥 세모 쳐놓은 거야 일단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세모를 갖다 쳐놔요 모르는 거지 만약 깎아먹는 건데 이 문장이 해석되면 금방 알아 전세목적물이 양도가 됐다는 건 소유자가 바뀌었구나 그럼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럼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켰네 물건 매수 청구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 아니에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제조건이 있어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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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냐고? 그렇죠 건물 전세권은 당연히 아는 거고 지금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디예요? 두 사람에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이 부속물 매수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키는 애완화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건 반드시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그걸 매수한 것만 돼요 두 개만 매수 둘 중에 하나만 되거든요 여기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필히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런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동의 매수일 때만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동의를 안 받고 이걸 부속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나올 수 없다라고 해야 되지 이건요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건물 법정지상권 나왔죠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게 정답인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사가 검준을 건물을 무단호 건축했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다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갑이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가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이요? 토지 전세권이요 토지 전세권이지 맨날 건물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전세권은 건물만 된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토지 전세권자야 그럼 이 토지 전세권은 독점적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갔어? 삼자가 무단호 건축을 한 거야 건물 올라간 거지 누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뭘로? 무단으로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있죠? 갑이 야 내가 언제 내 땅에다가 뭐 사용해라고 했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자니까 그럼 얘는 전세권자잖아 그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야 너는 왜 내 전세권 침해해 가면서 무단호 건물 올려가지고 한 거야? 철거해 청구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소유자도 되고 소유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되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5번 지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20번 봐봐요 웃긴 게 참 뭐냐면 봐봐요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데 잉크 냄새밖에 안 난다고 그래 이게 왜 잉크밖에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지금 토지 전세권 보이죠? 자 문제 봐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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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이놈만 토지 어디 갔어? 여기 토지 전 어디 가면요? 토지 전세권 돼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그럼 토지 전세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법정 갱신이에요 법정 갱신은 토지는 없거든요 그럼 걔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그리고 토지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없죠? 최단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걸 그러면 옳은 것은 토지 전세권은 처음 설정할 때 존속견 제한이 없다 OXO라고요? 있지 뭐가 있어요? 최장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뭐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 다음에 최단은 뭘로 가야 이건 없는 거잖아요 토지니까 그럼 제한은 있네 최장은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인데 1년 미만을 정할 땐 1년을 본다? 이게 건물이었으면 맞겠지 토지는 최단이 없으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3번에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도 갱신할 수 있죠 그런데 갱신은 무조건 토지든 건물이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토지 전세권자도 뭘 청구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전세권자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건물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너무 완벽하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만 틀린 거예요 여기만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건물만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 있고 토지는 법정 갱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쯤 내려오면 이 지문이 다 맞거든 얘는 안 보여 버려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잘못하면 찍어버린다고 오른 걸로 이렇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오른 거예요 내가 봐도 느낌상으로도 느낌상으로도 그래서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잘 보고 나오면 힌트를 얻으시라고 21번에 보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토지를 물어봤어요 토지는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돼야 안 돼 1년이다 틀린 거죠 3년까지 갖다 놨네 틀린 거죠 기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전세권이 성립된 후 보이죠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 목적물이 이전됐잖아요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온 거죠 그럼 신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전세권 설정자는 면하는 거죠 책임을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인 거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 동그라미 건물 일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옥탑 그럼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전부에 대한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변제는 안 물어봐요 얘는 죽어도 안 물어봐요 얘만 물어봐요 무조건 일부 전세란 말이 보이잖아 건물 일부 일부 전세가 보이면 전부 경매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찾으시라고 옥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 못 받았다고 전부를 경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전체가 전부에 또 그다음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니죠 전세금은 들어가야 되지만 목적물 인도는 이쯤 되면 대충 느낌 오지 않나요? 자 23번 봐봐요 자 22번은 종합문제였기 때문에 놔두고 풀어보면 되고 자 전전세 있잖아요 전전세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갑, 을, 병 보이죠?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이거 이걸 원전세권 이걸 뭐라 그래요? 전전세라 그래요 그럼 원전세가 전세기간이 2년이었고 전세금이 1억이었다 그럼 이걸 넘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전전세는 원전세권의 기간과 전세금을 구속당합니다 이 범위를 넘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전세의 전속기간을 물어보죠 그럼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요 이게 두 번째 전세권이 침해됐습니다 침해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본권이 뭐야? 전세권 전세권을 가지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점유권을 가지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과 점유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금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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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그렇죠? 특약은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이걸 그다음에 전세권을 목조 저당권을 이건 조심하세요 이건 하나 건질 만해요 이건 주등기죠 이건 뭐예요? 부기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다는 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실행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경매를 붙일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사용수익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럼 저당권자도 돈은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걸요?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거라고 누구요? 여기에 가 집 그다음에 을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여기에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 되죠? 지금 전세금 대출을 받은 거야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세금 대출은 3억까지가 아마 절일 거예요 2%? 2% 안 되나? 1. 몇 프로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게 저리로 들어가요 3억까지는 3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학자를 얻었잖아요 그럼 가짜로 3억을 하고 4억은 따로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한해서만 그게 저리가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 전세금 대출을 해줄 때에 여기 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여기다 여기 전세권에다 이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잡은 거고 전세금은 은행이 다이렉트 들어가요 얘한테 집주인한테 여기는 안 걸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여기 전세권이 기간이 종료가 됐죠 그럼 전세권은 아니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저당권자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예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다고 압류해서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물상대의라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에도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실제는 안 그래요 실무에서는 전세금 대출을 했잖아요 돈 들어갔죠?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여기 집주인이 톰보를 해요 여기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전세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담당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그럼 입금을 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반환 청구가 완료된 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그럼 이건 물상대의예요 그럼 여기 이제 와봐요 전세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이 전속에 만료가 됐죠? 저당권 실행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해야지 없다 하고요 여기다가 뭘 써놔봐요? 물상대의 이렇게 쓰니까 여기다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하는 거예요? 압류에서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물상대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에도 물상대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건 타인 임대차 혈액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물을 긁어다 낸 거예요 300사주를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값 그냥 건물을 신축했네 누구? 을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함부로 올릴 수 있나? 안 되죠 철거천거가 되니까 그럼 값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거나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올린 거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온 거야? 이 건물에 그 건물에 전세권이 들어온 거야 병의 전세권이 됐죠? 그럼 만약에 이 값하고 을 사이에 지상권, 임차권을 당사자 합의로 이걸 소멸시켜버렸어 소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켰다고 이 토지 사용권을 소멸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건물은 철거해야 되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도 소멸되어 본다고 그럼 전세권은 부품 꿈을 안고 이사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 지상권, 임차권 소멸시키면 다음 날 나가야 돼 깔려 죽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과 을 간에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려면 이 전세권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는 소멸시킬 수가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럼 여기에 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 지상권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렸고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을 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 임차권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볼까요? 24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에 보면 건물 사용을 목졸한 전세권 상림관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준용해, 안 해요?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준용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준용을 합니다 지역권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했어요 그럼 점유보호청구권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전세권은 본권이 뭐야? 전세권, 점유권 둘 다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 전세권에 대한 물청이 가능한 거죠 설정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다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돼야 안 돼요? 특약은 가능하다, 유효하다 이게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안 되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가능해요 4번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합니다 안 주네? 그럼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바꿔볼게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 그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OX 이게 O죠? 왜 그러냐면 유치권하고 오버롭 되면 안 돼요 유치권은 몰랐던 건가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은 그런데 전세권과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이 들어가도 맞는 질문이라고 이 질문은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하여 정하이진 용법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어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갔다가 집주인이 갔더니 오랜만에 사이키 조명 돌아가요 막 뻘뻘뻘하고 나이트클럽이든지 눈바바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설정자는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소멸 통구는 언제 나왔어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잘 구별 못하니까 그냥 냅둬버리는데 소멸 청구 소멸 통구는 언제 나왔어요? 소멸 통구는 언제 나왔어요? 배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다 소멸 통구 언제 나왔냐고 소멸 통구를 언제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존속 기간이 없을 때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구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멸 청구는 뭐라고 했어요 방금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뭔가 약속을 위반했다 그럼 얘는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 통구와 청구는 다른 거예요 이게 소멸 통구 소멸 청구 그러는데 임대차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임대차에 가면 여기가 해지 통구 여기는 해지 청구 해지 청구 그럼 차임 안 냈나 보지? 그러면 임차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를 뭔가 위반했나 보지? 뭔가 약속을 위반하면 해지 청구가 들어가요 청구가 그럼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통구가 들어가요 이 통구는 뭐라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소멸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걸 알면 좀 빠리빨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도 같은 문장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다음에 25번도 풀어보면 되는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25번에 여기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일본의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요소죠 일본 눈에 띄죠 이번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채권담보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설정되었다면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말이고 건물 여기 나왔죠? 법정 건물 보인가요? 그럼 등기하네 등기 없어도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너무 시시한 거고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바뀌었어 소유자 바뀌었어 이제? 이게 보여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럼 이따 나중에 유익비라든지 전세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누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일부 전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부 보이죠? 그럼 일부면 끝터리 지문 중에 전부 경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이라고 일부 전세가 나오면 그렇죠? 돼야 안 돼요? 그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힌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 소멸 통고 존속기간 약정 안 했나 보다 뭔가 소멸 청구, 해지 청구, 청구 그럼 뭐예요? 뭔가 약속을 위반했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눈치가 빨라지는 거라고 나중에 가보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안 올라가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답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풀어도 한 10분, 15분 늦게 시간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꼼꼼히 풀어라 그런 의미예요 OX 문제, 우리 답보기도 OX도 O, X, O, X 다 쳤으니까 번호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X, O, X 이거 지금 동그라미 그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 문장을 볼 때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나갔는지 그걸 꼼꼼히 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26번도 볼 만한 거 없어요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27번 봐봐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1번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보이죠? 여기 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여기 틀린 거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스스로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법정, 건물 등기해야 안 해 등기 없이도 여기는 틀렸죠 등기해야 안 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 그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 각 당사는 6개월이 경과하여야? 아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그 통과가 도달되면 6개월 있다가 소멸이 되는 거죠 자 4번 상림관계 준용해야 안 해요? 하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상림관계 엄청 뽀룩나요 금방 뽀룩나버려요 전세권하고 지역권은 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많이 하잖아요 해놓고 보면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전세권 소멸하죠 그럼 이거 용의 물권적 성질은 소멸한 거죠 뭐는 남아있다? 담보물권적 성질은 남아있는 거야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남아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28번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 사례니까 한번 봐볼까요? 사례 문제 이것도 기출 문제였으니까 이게 30회부터 어려워진 거거든요 문제가 1번에 보면 28번에 갑은 그 소유 X 건물 1부라고 돼 있네 건물 1부 느낌 뭐가 있어야 되죠? 전부 경면 안 되겠는데? 건물이니까 법정 경쟁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간명이 전세권이 설정됐다 갑소유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세권자 이렇게 틀린 것은 을의 법정 갱신이 된 게 존속기간이 1년이다 X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정 갱신이 되면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있으면 소멸되죠 2번 이해돼요 이거? 네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존속 중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존속기간 만료 시라고 했잖아요 가능하지만 존속 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전세권하고 권과 전세금 반환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어요 왜? 존속 중에는 존속 중에는 안 된다고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된다고요 자 1번 갑이 X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 지금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 새로운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새로운 소유자 누구에게 병 일한 사람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는 전세권 설정자였던 전소유자 가벼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누가요? 을이 누구예요? 을이 누구야?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뭔만 있어요? 유익비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 할 거예요 유치권을 자, 봐봐요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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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청구를 지금 비용 청구는 필요비 유익비를 받기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O, X 답 다 주고 지금 이야기 물어보는 건데 X죠? 왜 그러냐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비를 받기 위해서 전세 목적물을 유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받기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되는 거고 필요비 청구권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을 행사하냐고 권리가 없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유익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전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가 되지만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되거든요 이해 되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넘겨보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담보물권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이에요 그렇죠? 점심 먹고 내가 오후에 한다고 그랬죠? 다 끝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오면 아마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계약법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한번 계약법을 오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후에 약간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두 시간 남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내가 이게 책을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점심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 10분 하고요 여기 내가 이걸 할 테니까 해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요즘은 하시는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고 짧게 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중개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은 노력 안 합니다 왜 노력을 안 할까요?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젊은이면 나도 노력 안 합니다 왜?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 지금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요 여행 다닐 거 여행 다니고 할 거 하고 그게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노력을 하면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질책하면 안 돼요 집에 갔더니 젊은 애들이 놀아 대학생들이 이렇게 놀기만 해 공부 좀 해 공부 좀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가셔가지고 아들 때문에 뭐라고 하면 다그칠 필요 없는 거야 자기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노력을 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노력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큰 돈을 벌 건지 말 건지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지금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내 경험치를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부동산 학교로는 전혀 저처럼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학교겠는다도 잘 몰라요 1차를 그냥 찍어서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년간 노하우가 쌓여서 붙은 거야 10년 동안 시험장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많이 보던 애라 그냥 찍은 건데 나왔으니까 이제 무거울지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와서 학교를 어떻게 공부해요 물어보면 난 전혀 모를 줄 알아요 전혀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시험장에 너무 하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차까지 가면 좋은데 벅차다 그러면 이제 결정의 시간이 점점 오긴 하죠 이게 그런데 만약에 6월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내일 모래 만약에 보게 된다면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월 모의고사가 왜냐하면 6월 9월 수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그만둔 것 같긴 해요 난 문책성보다는 좌우지간 뭐 좌우지간 6월달에 모의고사 중요해요 다 보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다 그럼 여러분도 이 6월 모의고사를 기로히 쓰는 거야 갈 건지 말 건지 이게 그럼 이게 7월달 들어가잖아요 그럼 8, 9, 10월이잖아 28일인 거고 그럼 여기에 만약에 10개가 나와 민법이 아 그러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내년도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달라요 6과목을 다시 하는 거하고 4과목만 갖고 가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같아요 여러분이 시간타임은 7월도 적을 건지 6월 걸 적을 건지 정해놓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냥 20개 이상만 맞으면 무조건 가라 2차를 나중에 후회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2차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2차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1차가 붙을 확률이 높냐 더 놀아 2차를 안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더 논다고 그만큼 더 안 한다고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제가 뭔가를 써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믿었고 그랬는데 5분이면 끝나요 나는 분명히 이걸 애우라고 했어요 반드시 애우라고 했습니다 이걸 유치권 성립요건이 우물물 아니에요 맨날 우물물이요 유치권 성립요건이에요 유치권 성립요건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애우라고 하죠 유치권자의 권리를 하나 애우셔야 되고 유치권자의 꼭 의무를 애우셔야 된다 유치권은 얘가 생명이에요 얘가 가장 얘가 흔들려버리면 유치권을 못 맞춰요 유치권이라는 건 인도거절이잖아요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승낙도 없이 불법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게 정당하게 소유자에게 인도거절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 난 못 주겠다 이 자동차를 왜? 그 비용을 안 주니까 수리비를 안 주니까 그럼 수리비를 채무자가 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가 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 이건 법의 침해가 아니에요 그럼 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다섯 가지를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이미 밑에 거 봤겠지? 자, 뭐예요? 반드시 타인 물건이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지상권, 지역, 전세 이 물건은 타 물건만 되는 거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타 물건이어야 된다 자기 물건은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할 땐 채무자 물건이에요 제3자 물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유치권자 자신 것만 아니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내미 노트북을 AES센터에 맡겼다 노트북은 누 거예요? 아들 거예요 그런데 AES센터에 맡긴 건 누구요? 아버지요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채무자가 누구냐고? 아들이 맡겼어? AES센터에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채무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채무자지 소유자는 누구고? 아들이고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난 거야 그럼 보일러 수선해달라고 했잖아요 수리하는 아저씨한테 그렇죠? 임차인이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임차인이요 그 보일러는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라고 그러면 그 물건 수리비를 줄 때까지 보일러 아저씨는 그 보일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죠? 노트북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게 유치권이야 너 돈 줄 때까지 수리비를 줄 때까지 그렇죠? 그럼 그 노트북이 채무자거든 제3자거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거절한다는 거지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 있어야 돼요? 결련성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죠 그렇죠? 고치고 뜯어고 그렇죠? 우리 군대 가면 뭐라고 정비소 같은 데 가면 닦고 기름치고 딱 조이고 뭐 그런 게 있던데요 뭔가 수선하고 고치고 치료한 거 그렇죠? 이런 것만 된다고 치료비 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염소가 뭐라고 했어요? 염소가 내 밭에 와가지고 상추를 다 뜯어먹어버렸어 그렇죠? 그럼 염소를 잡아 안 잡아? 잡아 그럼 그 상추 뜯어먹은 값 달라고 할 때까지 그 염소를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렇죠? 자동차 수리했지 노트북 고쳤지 보일러 수리했지 그렇죠? 공사대금 뭔가 뜯어고치는 것들이 결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예요? 적법 적법 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적법 점유가 가장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제3자를 직접 점유하면 나오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채무자, 채무자 안 된다 직접 점유 그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으면 돼? 안 돼? 배제특약이 없어야 돼?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그러면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규정 자체는 이무 규정이라 배제특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가끔은 별채권도 나와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가장 큰 거 인도권자, 책이 넘어가요 왜? 인도 거절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매권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과실수치권 과실을 수치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른 채권자보다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저는 유치물 사용권을 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유치권을 무조건 사용할 유치물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승낙을 받아야 되고 다만 보존 행위를 할 때는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들어오죠? 이렇게 여섯 가지 가끔은 별채권도 있다고 그랬죠? 별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안 나오긴 하다고 해요 채무자가 파산당하면 파산재단의 채권자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채권이라 그래요 의무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뭐죠? 성관주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임차인하고 유치권자 두 사람을 애완오우라 임차인도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유치권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유치물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유치물을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유치물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뭘 받아라? 승낙을 받고 사라 다만 뭐는요? 보조는 승낙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성관주의 의무나 유치물을 승낙 없이 사용해버리면 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위반한 거죠? 위반하면 당연 소멸되어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소멸이 되는 거지 당연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치권을 풀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문제 나오면 가성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이 정도면 높죠 이 정도에 와가지고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확신한데 24개만 맞추면 되잖아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왜? 24개 맞추는 거 아주 쉬워요 24개를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나는 60점 어떤 사람 가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난 일단 모유사 봤는데 65점밖에 안 나와야 했어요 한 80점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해요 그럼 가끔 듣고 있으면 옆에서 총 쏘고 싶어요 65점이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거 내가 물어봐요 그럼 중개사법 몇 점 나오지? 70점 나온다고 그래요 중개사법이 80점 나와야 돼요 그걸 걱정해야지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마스터 오브 요구 잠깐 체크하고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점심 먹고 오시면 돼요 3시까지 오세요 알겠죠? 알겠죠? 63 64 64 64 65 65 63